아 클리어가 갑니다 가요 이렐리아 너네 탑 아트록스야 카밀보다 그냥 이렐리아로 부셔버리겠어 오늘 선수들 그냥 양쪽에 칼을 다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칼이냐 싼 칼은 들어야지 아 이게 참 재밌네요 DRX의 이렐 조이 미신 서포터 개인기 엄청 필요한 챔피언들만 다 뽑았고요 DRX가 레드 뽑은 이유를 저희에게 보여준 것 같아요 웬만하면 이 정도로 보여주진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플레이오프 첫 번째 매치에 두 번째 라운드 경기 시작됐습니다 파란색 블루 진영이 젠지 스포츠의 진영이고요 빨간색 레드 진영이 DRX의 진영이 되겠습니다 근데 화끈하게 이렇게 해보고자 하는 것들을 보여준다는 게 참 용기 있는 것 같습니다 체력을 깎아 놓는 건 굉장히 큰 의미 가질 수 있고요 먼저 왔고 전멸 빼면서 빠졌고 위너가 합류하면서 스펀지를 노려줍니다 전멸 쓰면서 살아나갔어요 강하게 노려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2대2도 좋고요 3대3도 좋고요 일단 이거 위험하죠? 키가 나온 것 같은데요 젠스틱은 잡혔어요 클리어가 생각보다도 빠른 타이밍에 솔로킬을 뽑아냅니다 그저 솔킬 머신 클리어였죠 게다가 이번 드래곤에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싸움거리를 찾기 위해서 전력까지 올라가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첫 드래곤을 잘 쌓아 나가고 있는 DRX 저는 이 세트앱이 카르마가 사실 조이를 밀어내는 게 맞거든요 빠른 푸시력과 함께 쉴드량 이동 속도도 있고요 근데 세트앱이 계속 카르마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조이는 이 라인전 이기는 구도는 푸시력에선 답이 없다 보니까 무조건 딜 교환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딜 교환이 되게 잘 들어가고 있어요 뽑힌 이 시점에서는 은근히 싸울만 합니다 어 이거 제스트 위험한데요 정글빛이 보였습니다 자 DRX가 또 한 번 이 점프가 훨씬 중요해요 일단 드래곤 가져가고 있고 홈런 못 쳤어요 지금 자 지금 딜 좀 빠졌나요? 홈런 먹었고 언델 따는 아래쪽 채워놓고! 와 먼저 터뜨리고 하나씩 주고 받았어요 페이즈 1킬 네 쉴드 받으면서 스펀지 쭉쭉 때리고요 또 카이팅 되죠 아 스펀지가 잡히면서 왕자님 2킬 드래곤을 가져간 DRX의 이점은 있습니다마는 킬도 2대 교환이고 그 킬이 또 제리에게 몰렸습니다 어 용을 두고 대치하는 장면이 나올 거잖아요 그때 리신이 상대 제리를 차면서 딜로스를 만들어 놓겠다는 액션을 보여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~~ 엄청 잘 때렸죠 지금 그렇죠 특히나 미드 바텀적 쿠시 주도권이 있었던 DRX가 용 시야를 잡고 일방적으로 시야를 주는 게 아니라 계속 포킹을 맞추다 보니까 3용 스탭까지는 일방적으로 가져왔습니다 무난하게 가져갔고 자 DRX도 지금 이번 경기를 잘 풀어갈 수 있는 아쉬운 상황들 전력 못 풀고 이 이상으로 지금 잘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냥 다 내려가서 아래쪽 시야를 깜깜하게 만들어놓는 게 어떨까 싶어요 위너 꼈어요 자 아래쪽 위너 오 다행히 잘 패했고요 위자 입장에서 어 근데 트럼들 진압 썼지 않아요? 자 제스트 올 때까지 잘 버틴과 동시에 트럼들 그리고 포킹 부시 한 칸에 반 피면은 이거 비싸게 주고 시야를 뚫는 겁니다 젠지도 비싼 시야데 지금 그 가격을 세트 비 계속 책정해주고 있거든요 오! 맞았고! 오! 날렸어요! 트럼들 먼저 녹아버렸어요 아 이거 이러면 못 싸우죠 젠지는 이거 안 돼요 어 시야 못 들쑤습니다 젠지가 사용주면은 그래도 제리캐릭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용치에서 싸이프 너무 빠릅니다 이거 사용은 그냥 어쩔 수 없이 DRX한테 허락을 해야 되고 아 젠지의 상황이 좀 어려워지는 두 번째 라운드인데요 와 이거 대치 상황일 때 리신의 모습이 계속 안 보이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이 한 방이 좀 큰 걸 만들어내네요 계속 시비 걸고 있어요 너네 나와 안 나올 거야 이거는 이렐리아까지 있는데 바론이 느리잖아 젠지도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 근데 점프시까지 안 보여? 이건 바론인데 오케이 오! 5천! 젠지도 알아야죠 오! 근데 시야가 너무 높은데요 아 시야가 너무 높은데요 아 이거 바로 진심이었네 아 이번에 먹었고요 자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DRX가 가장 안정적으로 바론을 가져가는 데 성공했고 장로에도 저항할 수 있는 시간까지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실수하기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타이밍 보면서 그리고 DRX 조합과는 다르게 포킹력이 떨어지죠 네 아 그래서 이게 페이지 왕자님 왕이 언제 되시나요 왕을 기다리고 있어요 어 뭐 뚝하고 들고 근데 이런 상황은 젠지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거거든요 민어가 너무 흔들어 터졌고 근데 힘 차이 포피가 좀 빨리 녹았죠? 네 아 이렇게 되면 유리한 위치도 다 뺏기고 DRX가 장로 쪽 방향 한번 잡아 봅니까 와 이거 철갑궁도 빠져서 이거 젠지 못 나갑니다 와 이거 이완중이에요 아 DRX 야 조이 오랜만에 다시 등장했는데 지금 엄청 좋아 보여요 너무 좋죠 자 장로도 가져가고 준 거침없이 들어가서 자 이거 오 근데 준이 살아나 오 근데 이거 와 장로빛 장로를 먹었어 딱 서졌어 아니 이 타이밍이 어떻게 이렇게 되나요 야 DRX DRX가 실수하면 지는 조합인데 실수 안나왔죠 DRX가 말하는 거 같아요 너네 눈눈픽 계속할래? 3세트 가보자 일단 와 이 완벽한 각을 만들어내면서 바로 내 장로에 다 갇힌 DRX의 남자들이 전진합니다 그렇습니다 와 운영상으로 진짜 실수가 한번도 안나오고 계속 장점만 보여주고 좋은 플레이만 하다보니까 이 조합을 완벽하게 이기는 상황이에요 오늘은 칼대란 없어요 넥사스를 두드리는 DRX야 DG DRX가 지는진 엑서스를 강의합니다 확실히 다전제에서는 필살기 카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나온 조이는 정말 명품이었어요 이런 굉장히 악다라는 무라한 그래프를 그려냈기 때문에 경기의 완성도를 보여줍니다 조이의 딜량이 그냥 산이네요 산 해산이었습니다 이것이 세탭의 조이 LCK 출전 전 경기 POG의 위험인가요? 아 진짜 대단한 빌량을 보여준 것 같고요 그 외에 다른 선수들도 주도권을 정말 잘 잡았기 때문에 이러한 그래프 진짜 완벽하네요